안녕하세요. 저는 알리함드라예요. 23살인데 콜롬비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해요. 날씨는 좋고 음식이 맛있어요. 사람들도 친절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마음에 들어요. 그냥 사진하고 비디오에서 봤어요. 아, 아름답다. 한국이에요. 왜 저한테 좋아해요? 봄의 꽃 때문이다? 가우라 단풍색 때문이다? 깨끗한 도시 때문이다? 멋진 남자는 때문이다? 저는 한국 나라를 너무 감탄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려운 문제만 있었는데 요즘 부지런한 한국사람들 덕분으로 한국은 경제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위한 사람 만나요. 그래서 강, 도시, 길이 항상 극격하고 예쁘게 보여요. 또, 중남이 나라들 챙겨서 우리나라만 한국 전전에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서 콜롬비아와 한국은 현재 나라. 참, 1년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갖고 말이옵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세전대왕, 한국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남이에서 정년부터 K-POP분 인기가 많나지였어요. 한국 가수층에서 빅뱀과 소녀시대가 제일 좋아해요. 소녀시대는 노래를 잘 부르고 정말 멋있어요. 저럽게 되고 싶어요.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콜롬비아에서 한국 식단이 여러 있고 친구들하고 보통 먹으러 가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만드는 거 배우고 있어요. 이러니 유대문화세계에 한국인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벌마나요. 제 말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은